선물 쐈어요, 집초보. 산빈이 몇 짤? 스물일곱 짤!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요.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 형. 맨날 운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형이 제일 멋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형이 제일 멋져요. 여러분들 제일 웃겨요.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남았어요. 모든 국민들이 아는 찌찍 뽀뽀 기차놀이.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역시 기차놀이 최고! 정국이 진짜 멋지다. 정국이 진짜 멋지다. 정국이 근육 좀 빼? 정국이 진짜 좋아해. 대기실에서 물구나무 서기로 푸셔봤는데 진짜 멋지다. 정국이 다춘기도 많이. weight 하하하하하 나는 이번 자켓 사진 보기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좋았어. 정국아, 네가 마켓을 보고 grandfatherوا. 뮤비 샤이! 아. 내 앞에서 이렇게 모였어. 형도 응원할게. 어. 쓸모했어. 야 이거 한 번 거기 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제 윤기 형 가이드? 이거 이거 공개해야 된다 이거 공개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였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였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에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켓 찍을 때보다 짐이 더 많았어요 위로와 감독님 살 쪘어요 수업 영원하자 수업 영원하자 저는 기가 가장 좋았어요 그게 그런 거 좋아진다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오 뭐 좋지 다른 거는 소생불가 가겠습니다 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혼란 없지 말고 요즘 안 그러는데 뭐 전부야 전부 약치하라고 이게 약 피규어 하나가 좀 맞은데 소생불가 음 야! 너 자주 해! 왜? 뭐 말하려고 했지?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 곡 하나만 써주세요. 네, 지금 써본 거예요.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리더. 마무리 좋았어, 마무리 좋았어. 네, 전국에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칫솔 소비랑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나요. 앞으로는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잘 와요. 형 제일 소중해요. 네, 칫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고맙다, 얘들아. 다음 파이팅. 이거 좀 하셨는데. 오빠, 내가 한 5개는 2잔 하네. 부서풀 잘생겼다. 골드 크로즈 필름 연락 주세요. 나 빨리 붙여. 오빠한테. 밥 먹으러 가자. 레이드림에서 유룸 타이틀 그거 다 AF라 이거.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네? 오빠, 월드와이드 핵싼 보고 싶어. 전화해. 영원한 희망. 국제이 형. 파이팅. 그럼 좀 늦게 자른 색깔을 빌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 끝. 아, 타이틀은 좀 아까봐요. 그, 끝말은 안 돼요.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네 이야기가 맞나? 이상입니다. 지금 너 어린 왕자 같아. 지금 나 방 문 잘 꾸고 다니고 어,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 방 문도 좀 닫아줘. 온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아니야, 난 괜찮아. 제발 왜 왜 자주 오세요? 예? 가세요.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 그런 김에 휴탄도 잘 치우고 아니, 제가 어찌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 동생. 착해. 자꾸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휴가 나기에 아,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응. 아, 태형아 너 진짜 손성취했잖아, 이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енных 젠도 수폭행 디자인š Dagúsica 이거 이상한 거야, 이거. Magyar2 유39 빵! 모르겠다. 거기 내가 해드렸는데? 그래.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 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